자기가 내 다리를 베고 자고 있어요 내 다리를 베고 자고 있고 꼼꼼히는 팔을 베고 자다가 일어났어요 다 저를 탈주하고 있어요 갑자기 나를 베고 자다가 이제 내가 필요없는 거야 너희들한테? 너희들 정말 꽁찌야! 꽁찌야! 야! 야! 너 내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베고 눕고 애교부리고 나 필요없으면 바로 버리는 게 그게 지금 개 도덕적으로 빨리 된다고 생각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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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어? 그래? 어? 엥? 화났네? 뭐 화났어? 뭐 화났어? 뭐 화났으면 공지야 안 왔어? 혼났어? 알았어. 안 할게. 미안해. 나 알 줄 알았지? 알았어. 이제 안 할게.